3번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고립시다 자 도다이사가 나왔어요 얘들아 이거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낮은 편이야 낮은 편인데 도다이사 가족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헤이 조큐를 수도로 하고 있어요 아니 헤이 조큐를 수도로 하고 있으면 무슨 시대야 나라시대 어? 나라시대 그래서 헤이 조큐, 도다이사 전부 다 나라시대입니다 뭐 정창원, 이거 쇼쇼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 나라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볼까 일본서기가 편찬되었죠 자 나라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 봅시다 일단 이건 8세기고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수도는 어디야? 헤이 조큐야 그리고 이때는 견당사를 파견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견당사를 파견하면서 당나라 문화가 유행했나봐 당나라식 문화가 유행했다 당풍이 유행했다 그리고 이때를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일본서기 또 뭐 있는데? 고사기 또 뭐 있는데? 마녑집 그리고 쇼무천왕이 지었다라고 하는 도다이사까지 이 나라시대 이거랑 뭘 구별해라? 헤이한시대랑 구별하면 되죠 그죠? 이거랑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원나라가 두 차례 침략했습니다 뭐 어디입니까? 가마쿠라 가만무역 나왔어 어디야? 무로마치 그래서 실제 세계사에서 다루는 일본사는 무로마치 막부를 물어봤어 정답 뭐야? 가만무역이야 가마쿠라 막부를 물어봤어 정답 뭐야? 원의 침입을 두 차례 물리쳤다 이게 정답이야 진짜예요 다음 4번 상킹코 타이제도가 나타났다 에도 막부 쇼토쿠 타이자가 불교를 진행시켰다 야마토 때입니다 야마토 정권 때 정답은 1번 보시면 돼요 됐죠? 일본사 끝 다음 4번입니다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 황제가 누굴까? 자 오늘은 내가 모시고 있는 황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이 황제는 밑줄 칩니다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했대 아니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했네 이 황제는 누구야? 강의제 밑에 읽지 않아도 이게 세계사라는 과목 안에서 강의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왠지 느낌적인 느낌상 내리친스쿠 조역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잖아 볼게 해서 뭐 안정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어 가까이에서 본 그는 정말로 금면하오 잠도 몇 시간 자지 않으며 온 제국의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하는 것 같소 대단하다 나는 나도 잠도 잘 자지 않으면서 나 하나만의 일만 해도 이렇게 바쁜데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모르는 분야가 없을 정도요 아마 당신하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오 저는 삼각함수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르겠어요 자 베이징을 방문한다면 말 뱉어놓고 보니까 혹시 삼각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아니야? 그게 또 아니면 또 애들이 아 진짜 수포자였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해서 강의제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수포자였는데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강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 명나라 영락제 2번 통쟁어 등 대우나라를 건설했다 수양제 다음 3번 왕한석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북송이죠 송나라 신종입니다 북송의 신종 4번 러시아와 네리첸스 교조야 이거죠 정답은 4번 그럼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는 누구야? 그렇지 표트르 대제 5번 동종사의 권위를 따라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한나라 무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문제 5번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진승이 나왔습니다 진승 뭐였던 사람이야 진승과 오광의 난 볼게 진승이 가왕조의 반기를 들고 자립해서 왕으로 즉위하자 유생들은 공자 가문에서 전하던 제기를 가지고 진승에 가서 귀속했다 유생들이 공자의 제기를 가지고 가서 그의 신하로 의탁하려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가 국가의 황제가 그들은 누군데 유생들 유학자들의 경전을 불태우고 이를 비판하는 선비들을 땅에 묻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분서 서책을 분 불지르고 갱 땅을 파서 유 유학자를 묻었다 이런 거죠 이거는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제의 진나라야 진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만리양성을 축주했죠? 그죠? 만리양성을 축주할 때 어떤 민족을 몰아내고 충로를 몰아내고 정답은 2번 자 교초발행 나왔습니다 원나라고요 사고전설을 편찬했대요 청나라야 황제는 누군데? 걸룡제를 보세요 걸룡제 4번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를 시행했답니다 거란 요나라가 되겠고 어린도 책과 부역황책 나왔네 명나라야 황제는 누군데? 그렇지 홍무제 됐죠? 정답은 2번 1정도 4 6 6 6 8 9 10 10 11